에엥! 에엥! 오랜만이에요! 오지구 형 리포터 오랜만이야! 안녕, 반가워요! 왜 이렇게 늦게 왔어, 엄마는 와야지! 그동안 잘 지냈어? 잘 지냈어! 아우 미치겠다. 일해야 해? 일하래요? 내가 리포터로써. 요즘 보무수이 가빠. 나 요즘 보무수 인스타그램으로 잘 시청하고 있어. 근데 나를 안 찾아오더라구요 조금씩 썼는데 지금 찾아와서 너무 반가워 은지가 개인지 신상에서 왔잖아 재밌는 캐릭터가 겨울인 것 같다고 생각은 없었어 내가 스포츠에서는 까불기보다는 약간 진지한 모드인데 은지는 약간 까불거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좀 많이 까불고 은지가 좀 진지해 지금 은지가 도롱롱 있을 때 포즈가 도롱하였단 말이야 그랬구나 포즈가 무조건 1순위야 돌려야겠어? 당연하지 근데 내가 지금 애들한테 나는 작년에 많이 누렸으니까 너희들 많이 누려라고 양보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 우리가 여러 명 한번 해볼게 알겠어 둘에도 다 잊으면 안 돼 당연하지 0순위야 아 고마워 난 잠이 어려워하는 손을 이제 놔줄게 고아인 손 놓지마 내 손이 절인 것 같아 계속 놀까 우리 낸들한테 가고 인사 가고 인사 중견을 또 올라가기 전까지 많이 응원해 주셨고 저희가 많이 힘이 되어서 우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교정 앞으로 7일 넘어서요 7일이 또 엑스텐나입니다 저는 그리도록 하게 해주세요 끝내줘 고맙습니다 지낼너 2순위 조금 더 무려해 주십시오